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봤어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이 봤어요라고 하는 기능은 자신이 본 토픽을 체크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토픽의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댓글과 인접하는 그 경계 부분에 이렇게 봤어요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. 그래서 여기 75라고 적혀있는 것은 현재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75명이 이 토픽에 대해서 봤어요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했다라는 뜻입니다. 제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. 그러면 76명으로 늘어나면서 봤어요 취소라고 나오죠. 그러면 봤어요를 한 겁니다. 봤어요는 저희 오픈 튜토리어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요. 첫 번째는 공동공부를 열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가 봤어요라고 하는 이 토픽을 봤다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의 어떤 공동공부 진척도 상황에 해당되는 저 부분에 원이 찍혀있죠. 그래서 여기 있는 봤어요 버튼을 모두 다 클릭을 하면 저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. 또 다른 의미는 여기 보시면 참여활동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. 이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. 여기서 봤어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나오는 이 리스트들은 제가 오픈 튜토리어스 안에서 한 번이라도 봤어요 버튼을 누른 적이 있었던 모듈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. 나중에라도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듈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